생활용품점 아성 다이소가 제2의 올리브영을 목표로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작년부터 뷰티 카테고리를 강화해온 다이소는 올해 본격적으로 뷰티 브랜드사 입점을 확대하며 새로운 오프라인 뷰티 강자로 자리 잡겠다는 목표입니다. 문다이 기자입니다. 홍대에 위치한 다이소 회장. 매장 절반이 넘는 공간에 대형 뷰티 매대가 꾸려졌습니다. 뷰티 전문점으로 변신에 나선 다이소입니다. 단순히 몇 개의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한 것이 아니라 기초 화장품부터 색조 화장품, 여기에 헤어와 바디케어까지 체계적인 뷰티 카테고리 꾸리기에 나선 겁니다. 아직 입점 브랜드는 많지 않지만 제품군마다 상위 랭킹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안내판도 설치하며 뷰티 전문점다운 면모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다이소는 작년보다 더 많은 신규 화장품 브랜드를 유치하면서 뷰티 카테고리 강화에 드라이브를 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발표한 신규 전략의 일환으로 대규모 오프라인 망을 활용해 새로운 화장품 채널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뷰티 브랜드 투쿨포스쿨과 손잡고 신규 색조 브랜드 투쿨포스쿨 태그를 선보입니다. 투쿨포스쿨은 색조가 강한 전통 로드숍 브랜드로 이를 위해 현재 신규 브랜드 팀을 꾸린 상황. 당초 투쿨포스쿨의 태그는 지난 2020년 Z세대를 겨냥해 출시한 라인이었으나 이를 단종시키고 다이소 전용 브랜드로 탈바꿈합니다. 총 두 차례에 걸쳐 쿠션과 립스틱, 섀도우 등 총 45종의 색조 화장품으로 선보입니다. 이를 비롯해 현재 수많은 뷰티 브랜드사들이 입점 제한서를 제출하고 다이소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와 함께 다이소은 작년 입점한 브랜드들의 2차 제품 라인업도 선보입니다. 앞서 다이소은 작년 4월 네이처리퍼블릭을 시작으로 JM솔루션과 조성화 뷰티, 애경산업 다나안, 클리오 등과 손잡고 화장품 매대를 채웠습니다. 다이소 화장품의 강점은 가격 경쟁력, 최대 5천 원으로 일반 화장품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화장품 전문 ODM, OEM 기업인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등과 손잡고 제품을 만들어 품질도 챙겼습니다. 다이소의 뷰티 강화 전략은 다이소가 새로운 화장품 판매 채널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1,500개에 달하는 매장 인프라와 부담 없는 가격으로 Z세대의 접근성이 좋은 다이소는 화장품 마케팅의 핵심인 발라보고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로 제격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다이소는 뷰티를 새로운 매출의 마중물로 자리매김시킬 계획입니다. 다이소 뷰티용품으로 고객님들에게 쇼핑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선보였고, 앞으로도 다이소는 브랜드사 입점을 강화하고 SNS에서 트렌드로 자리 잡은 상품들을 균일가를 통해 지속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델리TV 문다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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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